전반적인 부품 조합은 고객님이 직접 다 어느정도 골라오셨고 그리고 메인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 케이스가 P30이라는 케이스인데 OEPC 이번 조립은 의뢰해주신 분이 저희 OEPC를 좀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이에요 저희 매장에서 근처에 사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저희 유튜브를 계속 꾸준히 잘 봐주시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전에도 컴퓨터를 여러 대 맞추시기도 했고요 회사 통해서 이것저것 구매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번에는 개인 컴퓨터를 좀 좋게 맞추시기 위해서 고민을 오랫동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참고도 많이 하시고 검색도 하시면서 고민도 하셨던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부품 조합은 고객님이 직접 다 어느정도 골라오셨고 저한테는 최종 피드백만 받으신 상황에서 이것저것 조금 조정해가지고 최종 부품 조합이 다 된 상태예요 전반적인 부품 조합 상태는 되게 게이밍 컴퓨터로 좋게 잘 맞추신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CPU는 7.5X3D 제품을 워낙 많이 쓰고 있는 게이밍 본체의 거의 주력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B650M 박격포 와이파이 제품으로 선정을 했어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클레이브램 6,000클럭에 CL30짜리 제품 16짜리 듀얼로 해서 32기가 이 메모리도 요즘 되게 많이 쓰고 있고 많이 찾고 계세요 그리고 저장장치 같은 경우에는 윈디에서 나온 거거든요 메스턴 디지털에서 나온 블랙 제품이 성능비가 되게 좋아요 얘 같은 경우는 1테라 얘는 2테라 메인을 1테라로 쓰고 플러스 저장 공간이랑 그런 공간으로 2테라를 추가하셔서 이렇게 1테라 플러스 2테라로 쓰실 건데 SM850이랑 이 제품이 같은 급의 성능비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가성비로 요즘 많이 사람들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고객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파워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니스 ATS 3.1 제품이 3.0 또 이제 새로 나와가지고 지금은 또 ATS 3.1 제품을 이제 견적에 반영해서 넣고 있는데요 850 골드 등급 제품입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MSI 제품에서 나온 건데 4070Ti 슈퍼의 게이밍 엑스 슬림 제품이에요 슬림 제품이 계열이 좀 더 얇게 나온 제품인데 얇으면서도 적당히 쿨링이 잘 되게끔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이 제품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부랑 이 높이 단차가 조금 더 적은 데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얇은 제품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이 조합상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 케이스가 P30이라는 케이스인데 잘만해서 나온 P30 시리즈의 후속작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블랙 제품도 있었고 화이트 제품도 있었고 미니 어항기 스타일로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셨었는데 이 제품은 BW 제품이에요 블랙 앤 화이트 제품으로 나왔는데 전반적인 디자인은 다 거의 비슷한데 측면 펜이 좀 더 좋은 펜으로 번들펜이 좀 더 좋은 펜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타공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좋아진 그런 컨셉으로 되어서 어항 케이스의 명맥을 좀 더 이어가는데 디자인 쪽으로 블랙 앤 화이트 이런 컨셉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립되고 나면 이런 컨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 부품들은 다 블랙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외장 아래쪽이랑 위아래 쪽만 더 화이트 느낌이고 내부는 다 블랙인 이런 컨셉으로 조립이 될 거고 쿨링도 잘만껏 알파2의 A36 블랙 제품으로 선정을 했어요 안쪽에 상단에 순행으로 블랙을 장착할 거고 펜 튜닝을 케이스의 하단부에 보면 3개가 펜 튜닝이 장착이 가능한데 그 펜 튜닝으로 이거 잘만껏 예에서 나온 펜인데 ZM-AF120이라는 펜인데 이게 펜 날개가 샤크 핀 블레이드라고 되어 있네요 이 디자인 컨셉이랑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거랑 같은 컨셉 그건데 펜 공기 흐름을 좀 더 좁게 잘 만들어지는 그런 펜인 것 같은데 가성펜으로 잘 나왔어요 디자인적으로도 깔맞춤 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것 같아서 이 펜으로 선정을 했고요 하단부에 펜 3개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블랙인 화이트의 컨셉이 어떤 느낌일지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OEPC 블랙인 화이트의 컨셉이 어떤 느낌일지 아쉽다 블랙인 화이트 rep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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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우리 이제 정리해봐요. 사랑을 나눠요. 이게 무슨 광고지? 라디오 광고인데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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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